서울주택도시공사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임대하는 공동생활가정운영기관을 모집하는데요 2023년 하반기 매입임대공동생활가정운영기관 모집공고를 소개합니다 매입임대공동생활가정운영기관 신청 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간 입주 대상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운영 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및 개인시설 혹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입임대주택에 지원을 요청한 단체가 해당됩니다 공동생활가정 입주 대상은 1번부터 14번까지 해당하는 사람 중 법령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2023년 하반기 매입임대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모집공고의 총 모집세대는 34호입니다 매입임대공동생활가정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하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감정평가에 의하여 시중 전세가격의 30%에서 50% 수준으로 산정하며 최초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됩니다 2023년 하반기 매입임대공동생활가정 공급 대상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8월 7일 주택공개와 함께 2023년 하반기 매입임대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모집이 시작됩니다 2023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관할구청 복지부서에서 접수가 이루어지며 이후 운영기관 선정, 계약 체결 후 입주가 진행됩니다 2023년 하반기 매입임대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모집공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 담당구서 관할구청 복지부서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2023년 하반기 매입임대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모집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주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 실속 있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